소름의 장점 소름의 장점 소름의 장점 소름의 장점 나아! 나아! 아우! 아얀! 귀 아파 그럼 귀를 지켜! 그래! 귀를 치워! 좋은 아침! 좋은 아침! 대구가 아침이시죠? 네! 저도 일어난지 얼마 안됐습니다 좋습니다 방금도 아침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완전 쌩쌩합니다 사실 안쌩쌩합니다 근데 렛츠님 마이크 괜찮은데요? 무슨 소리가 안 괜찮아 아 그거는 뭐 새삼스러운 마이크가 지지직 거리다가 말다 해가지고 아직은 안 지지직 걸었어 렛츠 지금 거지야 내가 진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디코 메시지로 물어봤다 렛츠가 저번달에 카드비가 진짜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렛츠님 디코 메시지로 저한테만 얼마 썼는지 말해주실래요? 하고 딱 가격을 봤는데 진짜 심해? 응응 내가 그래서 이겼어 나 렛츠 메시지로 찍어볼게 나도 나도 궁금해 내가 그래서 렛츠님 이 정도면 코이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코렛츠 이대로 괜찮은가를 해야 한다 또 없어 책도 없다고? 코렛츠 이대로 괜찮은가 야 그럼 여기에서 두 배 정도 뛰는 거야? 이거 오버야? 어 훨씬 장난해? 야 그만해 그만해 수준이야? 그만 야 나나랑 내가 쓴 것보다 적어 뭐하네 진영이 얼마 썼는데? 진짜 코이겐 해야 돼 진짜 코렛츠 이대로 괜찮은가 책도 없대 책도 없다고? 응 근데 진우는 뭐하냐? 저 쩌 진우 지금 음소구 하고 있는 진우 아 서진우 아 들어왔음이 사랑하지 마 내가 마이티로부터 끄고 있니? 에잉 이래서 요즘 애들은 떼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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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고양이 안아주다가 네 양양펀치 맞음 아 진짜 지금 손에 피남 헉 헉 존보이 되임? 아니 이제 고양이 되는 거임 그럼? 아니 안아주고 나 이제 게임하러 가려고 노우니까 고양이 되는 거임? 야 그럼 지금 고양이 댄스 쳐줘라 하이파이브 하다가 이렇게 맞아보자 헐 손 바닥이네 심지어 저러면 머리 감을 때 개 아픈데 근데 진짜 저거 그였는데? 발톱으로 그니까 그림 그린 거 아니야 저거? 장패드 뭐야? 장패드 왜 이렇게 빠르게? 빨간다고 피 아니야 피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가 시폴겄네 되게 강렬한 거 쓰네 저거 원패드야 저거 근데 진짜 되게 사포 같은 재질 같다 손 맞췄다고요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피도 안 나네 샴푸라고 올렸는데 갑자기 다들 마우스패드에 갈 수 있는 빈스 너 데일밴드 안 붙이면 머리 감을 때 아프겠다 야 오른손으로 감으면 돼 한 손으로 머리를 감은다고? 한 손으로 머리로 감아 근데 남자라서 될 것 같기도 해 우리 기준의 애이잖아 샴푸를 오른손에 짠 다음에 거품도 안 내고 그냥 머리 이렇게 붐대고 여기서 막 하는 거이? 샴푸를 엄청 뿌리면 거품 잘나기나 샴푸를 한 겹 파괴자 남자는 가능하겠다 어떤 진우? 김진우 아 진우 김진우 할 말일 때 들어줘 빨리 너? 있어? 어떤 진우? 나 방금 그 닭볶음탕 시켰어 오오 나는 오늘 닭갈비 덮밥 먹었는데 어 난 침칫 먹을 건데 오 닭닭닭 쓰리닭 지금 다른 분들은 혹시 닭 드셨나요? 나 오늘 닭가슴살 넣었음 어 그러면 포닭 그러면 다른 분은 저희 지금 포닭인데 닭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언니도 그럼 이따가 야식으로 닭 한 마리 어떠신지 가자 백숙 튀어 있습니다 그런 거라니 그런 거라니 선생님 닭을 안 먹는 사람은 닭 알레르기 있는 사람 말곤 없어 맞아 준우 형은 일반 치킨집 같은 데서 안 먹어 어? 그러면 셰프님이 만들어주시는 뭔가 조금 요리를 먹는 건가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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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이미 저정도 흘려서 지금 패드가 저렇게 되니까 방금 닭을 줘도 저렇게 저도 없는데 저 다 쳐 나도 손 붕아 괜찮아 너 괜찮겠어 벌써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철분이 많이 부족해진거 같은데 괜찮나 이 게임 해도 괜찮아 이 게임 키 많이 나오니까 그 템템님이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? 아니 전혀 전혀 나 오늘만 기다렸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근데 블러 왜 이렇게 손이 얄쌍한 것 같지? 쟤 멸치잖아 아 그래? 뭐랄요? 얘 캠만 본 적 없어? 아니 캠은 우리 중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 나 한 번인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쟤 완전 멸치 중에 신멸치야 희 큰 멸치 의외로 근데 손 캠은 포렌트가 제일 많이 했어요 인정 리듬 게임 하느라 긁히나 요새 귀찮아서 안 해 그거까지는 안 물어보긴 했어 그거까지는 안 물어보긴 했어 오늘 전배 오늘 칼 같네 그거까지 안 물어보는데 TMI 방법이 오늘 방은 누가 아파? 진우가 아파겠지 그치 어떤 진우가 아파? 진우겠지 피 안 흘린 진우 피 안 흘린 진우 빈혈 없는 진우 빈혈 없는 진우 아니 뭐 언제 게임 키는지 궁금해서 켜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 빈혈 아니 나 뭐지? 안 잡히지 화면이? 저만 안 잡힘? 도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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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 도카 댄스 방 만들었습니다 도카 피는 데엉 여부러 도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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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는 데엉 왜 저래? 도카 아이치랑 오늘 기분 좋아보이냐? 코한테 기분 안 좋아보이네 도카 아이치랑 나 되는 거 보면 기분 안 좋지 아이치랑 나 되는 거 보면 기분 안 좋지 이렇게 3명하고 3명은 해설하면 안 돼? 그래도 빨리 깨 할 거 같은데 오 나쁘지 않아 나 해설할래 나도 해설할래 나도 해설 나도 부자 안 됐는데 아이치랑 나랑 나랑 이치랑 아이치랑 어? 나 나아졌어 이런 젠장 저희 오늘 몇 시간 정도 예상해요? 진우님 빨리 끝내고 싶으면 그냥 금방 후딱 하죠 너 후딱 하고 싶다고 다 알아? 아니 아는 건 아닌데 그냥 게임 동선 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맞아 이거 그거 생겼다 퀵셀론 오 드디어 1 2 3 4 생겼다던데 어? 2 2 3 4 2 3 4 생겼어? 역시 1 2 3 4 요새 이상하다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다 이렇게 작곡 생기했네 나나야 1 이라는 말이 못해? 1 해봐 나나야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을 만한 말 코레트 너 기억했어 아니 나나야 해봐봐 빨리 기억할 거야 1 이라고 해봐 1 나 진짜 1 프로에서 고로시를 아니 빨리 해봐봐 나나야 1 왜 그러는 거야 코레트 죽어 코레트 죽어버려 아니 진짜 못해? 1초 만에 죽어 어? 하는데? 아니 붙이면 붙였을 때 약간 비벼지는 게 있어 발로는 아 그래? 죽어 그거 봐도 우리 공개똥 나나이 방 봤을 때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내가 발사로 넣은 것 같아 근데 그걸 발사로 안 넣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내가 반드시 왜냐면 발사니까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캠 마이크 좀 꽂으세요 아 창태만 이거 어떻게 끄냐고? 마크 좀 써줘 깜짝이야 이거 뭐야 에코버리 아 낙지 봐 마크 좀cimento